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의리의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거는 제가 가져온게 아니고 저희 채널 구독자분이 직접 보내온 사연입니다. 일단 보고 이야기하죠. 제목 무려 30년을 믿고 사랑했는데 가족들 앞에선 세상 착한 남편 또 좋은 아빠 그러면서 뒤로는 더러운 불륜진이라 하고 이제 피로물들 응징의 시간이 왔어요. 원제 사연 보냅니다. 하설님과 구독자 여러분 다들 안녕하세요. 저는 늘 여기 있는 사연을 즐겨 듣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보니까 누구든지 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만 저도 그래요. 이런 것들 보기만 했지 제가 직접 이런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점점 추워지는 이 가을 아무도 모르게 이혼을 준비 세상 그 누구한테도 털어놓지 못하는 그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익명으로나마 이야기를 해서 여기 계신 많은 분들에게 현명한 조언을 좀 얻고자 이렇게 사연 보냅니다. 부디 어리석은 저에게 진심어린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그 어디에도 이야기를 하지 못한 건 이게 누구에게라도 말을 했다간 저든 그 사람이든 겉으로 표관해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을 그르치게 될까 싶은 그런 두려움도 있었고 또 제 성격 자체가 원래 그래요. 늘 혼자 다 하는 타입이라 주변 누군가에게 말을 한다는 거 이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이 모든 게 다 끝나고 나면 속 시원하게 떠벌릴 겁니다. 지금부터가 본론인데요. 글이 좀 길어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남편과 저는 대학 시절의 선후배 사이로 만났고 캠퍼스 커플로 발전해서 7년이라는 긴 시간 연애를 하고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게 벌써 20년도 넘었습니다. 연애는 물론 결혼 후 지금까지 큰 싸움 한 번 없이 남들 보기엔 시댁 식구들도 그렇고 아니 저희를 아는 그 누가 봐도 다정한 모습으로 살아왔어요. 소위 말하는 인고 부부 저희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장난식으로 투닥거림은 있지만 서로를 늘 사랑하고 아끼고 저희 부부 역시 애들 보는 앞에서도 사랑표현, 스킨십 이런 거 스스럼 없이 다 하는 그런 다정한 부부였어요. 아니 적어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말이죠. 한 달 전이었습니다. 남편한테 여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이 때 제가 처음 느낀 감정은 씁쓸함이었어요. 정말 멍청하게도 제가 무려 3년이나 이미 속고 있더라고요. 제가 원래 사생활을 되게 존중하는 편이라 애들 어렸을 때부터 애들 폰, 카톡이나 문자는 물론이고 남편 것도 전혀 보질 않았어요. 가족들 모두가 서로의 잠금 패턴을 다 공유 중인데 그걸 알고 있어도 아예 보지를 않으니까 이 인간이 방심을 했나봅니다. 남편이 그날은 되게 피곤했나봐요. 누군가와 톡을 하다 말고 그대로 잠이 들길래 그냥 그런가보다 평소처럼 폰 충전해주려고 남편 손에서 손을 폰을 빼드는데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카톡창이 보이는데 그 대화의 마지막에 사랑해 라는 말이 보이는 겁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충전기에 꽂았어요. 근데 이게요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쎄하고 기분이 이상해서 자세히 봤더니 네 맞습니다. 불륜 중이더라고. 그것도 대화를 쭉 보니까 3년이나 됐대요. 정말 얼마나 어처구니 갖고 기가 차든지 그 순간만큼은 화도 안 나고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그 여자를 만나면서 집에서는 그렇게 자상한 남편이자 아빠인 척 하더니 내가 바보 천치에 사람 보는 눈이 삐꾸라 발바닥에 달렸구나 하지만 저는요 저는 물론이고 남편을 아는 그 누구라도 이 사람이 외도를 할 거라는 건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정말 바보 같은 핑계일까요? 진짜 이거는 가면을 제대로 쓰고 진짜 이럴 수가 있어 이 말말 말고는 달리 표현할 말이 없어요. 어쨌든 이혼은 할 겁니다. 참 이게 혹시 만에 하나 이혼은 꼭 할 생각이지만 아이들로 인해 서류 정리만 못할 수도 있긴 해요. 그렇다고 해도 용서를 한다거나 관계 회복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얼굴 보고 살 생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를 생각하는 분들도 만약에 있는지 있다면 결과는 좀 어땠는지 그걸 좀 알고 싶어요. 오해를 하지 마세요. 이건 무조건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제 감정도 최대한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우리 아이들의 앞날을 위한 경우의 수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서류 정리만 안 한 그런 이혼관계 말이죠.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그 누구에게도 심지어 당사자인 남편한테도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바로 저희 둘째의 수능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그래서 이를 악불고 참는 겁니다. 참고로 이 사연 수능은 지금 끝났죠. 수능 전에 온 사연인데 제가 매일 확인을 좀 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진 거예요. 수능이 끝나면 대학생인 큰애의 기발고사도 있지만 그때까지 참기에 속에 너무 화가 많이 쌓여서 제가 기다리지를 못할 것 같아요. 수능 끝나면 남편하고 먼저 이야기하고 가능하다면 표 내지 않고 있다가 큰애의 기말이 끝나면 그때는 아이들한테도 모든 걸 다 이야기할까 싶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제가 조언을 구하고 싶은 건 먼저 아이들한테 알리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물론 이혼을 하니까 이혼 사유를 말하지 않을 수야 없겠죠. 더군다나 저희 부부가 평소 사이가 나빴던 것도 아니고 애들이 볼 때 너무나 다정하고 닥살스러운 애정행각도 서슴치 않던 그런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던 부모가 그런 엄마 아빠가 어느 날 갑자기 이혼한다 이러면 그러면서 다른 이유를 갖다 붙인다고 그게 바로 납득이 되겠어요? 어린 애들도 아니고 고등학생 대학생인데 안 그래요? 애들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희 둘째도 둘째지만 큰 딸이 감수성도 예민한 데다 몸도 많이 약합니다. 참고로 둘째는 아들인 것 같아요. 다치기도 많이 다쳤고 특히 고등학교 때 크게 다쳐가지고 그걸 때문에 우울증도 심하게 왔던 적이 있거든요. 해서 몸도 마음도 정말 고생 많이 했던 그런 애입니다. 그러다 대학에 가면서 우울증을 겨우 이겨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 사실을 알고 다시 그때처럼 어둠 속으로 숨어들까 그게 제일 걱정이거든요. 그리고 저희 둘째도 애가 살면서 지금까지 큰 시련 한 번 없이 사춘기도 없었던 정말 착하고 마음이 여린 애예요. 이런 애가 이걸 알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지 그게 또 염려가 됩니다. 넌지시 너는 지금까지 살면서 힘들게 느끼거나 큰 시련이라 느껴지는 게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지금까지 그런 거 전혀 없었다고 하는 그런 아이예요. 그런 애를 보면서 아이고 이런 애한테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할까 싶어서 이제는 걱정을 넘어 그냥 눈앞이 깜깜하거든요. 사랑 듬뿍 주며 키웠으니까 그 어떤 시련도 잘 이겨내겠지라는 마음이 들다가도 결국 그 사랑에 배신을 당했다 여겨서 오히려 더 방황하고 그러다 아예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건 아닐지 너무 무섭거든요. 알리고 나면 그런 뒤에는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어디까지? 그러니까 팩트의 전달은 그렇다 치고 제 마음을 어디까지 솔직하게 알려야 할지 또 어떤 태도로 알려야 하는 건지도 걱정됩니다. 예를 들면 그냥 덤덤하게 말을 한다 아니면 감정을 섞어서 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고민은 바로 복수입니다. 일단 저는 빠르고 조용한 이혼을 원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소송 없이 합의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다만 그와 별개로 그 여자와 남편에게 똑같이 복수를 하고 싶거든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인간이 아이들을 정말 아끼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 자기 새끼들한테 비난받는 것만으로도 타격이 크고 큰 복수가 될 것 같긴 합니다만 문제는 저예요. 이 정도 가지고는 제가 성에 차질 않습니다. 찢어버리고 싶거든요. 할 수 있다면 그냥 없애버리고 싶다고 당연히 상가한 소송도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아이들한테 붙을 상간남의 자식 이런 딱지가 마음에 걸렸어요. 이 도시가 좁기도 하고 또 우리 큰애가 일을 하겠다는 그 분야도 지 아빠랑 비슷해서 몇 다리 건너면 다 알거든요. 그러려면 아무 죄도 없는 불쌍한 우리 애들만 짓지도 않은 죄로 평생 낙인이 지키는 게 아닌가 겁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혼란스러워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사실 맨 처음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됐을 땐 조용히 남편과 이혼을 하되 남편과 아이들의 관계는 지금과 같이 않고 어느 정도 원망과 앙금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원만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그런 것 자체가 힘들 일이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상관소송 없이 저 두 연놈들에게 복수할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게요. 진짜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 견딜 수 없이 화가 납니다. 차라리 애초부터 나는 다른 여자가 좋아졌다 라고 하면 저여 절대 붙잡지 않고 바로 놔줄 성격이에요. 그리고 그걸 누구보다 잘 아는 인간입니다. 도대체 왜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든 걸까요? 화가 나서 사람이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요. 내 것일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영혼까지 다 주는 사람이지만 절대 그 누구하고도 공유를 하지 않고 한 번 돌아서면 끝인 성격이에요. 그걸 다 알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걸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여자와 삼자대면을 해볼까 합니다. 대부분 이혼 상담하는 분들은 이런 삼자대면을 말려요. 왜? 만나봤자 욕하고 머리채 잡고 악다구니 쓰고 그런다고. 그런데 저는 그런 거 말고 그저 조용히 얼굴 보고 이야기를 한 번 해보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왜? 그 여자도 중학생 정도 되는 딸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자식들이 있는데 왜 그런 거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지들 엄마가 어떤 미친 짓거리를 저질렀는지 그것 다 알려주고 싶다 이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잘못 수정을 한 것 같아요. 그 여자하고 자기 남편한테 이 두 사람한테 니들은 새끼들도 있는데 왜 그런 짐승 같은 짓을 했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좀 수정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여자 남편이 상간소송을 걸면 우리 아이들한테 피해가 오지는 않을지 그것도 걱정이고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명한 여러분들이 진심 어린 좋은 구애봅니다. 저는 건강하고 씩씩하고 그 누구보다 더 당당하게 살아갈 거예요. 비록 남자 보는 눈은 발바닥에 달려서 바보 같은 선택을 했지만 원래 성격이 그래요. 뭔가 후회를 하고 앉아 있느니 그 시간에 차라리 새로운 길로 나아가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 여기 이렇게 바보처럼 주저앉아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 누구보다 잘 살아야지 안 그러면 제 인생에 그리고 저를 낳고 키워주신 우리 엄마한테 너무 미안하잖아요. 다만 지금은 성질대로 하지 못하고 시간을 보내야 해서 속에 화가 쌓일 뿐입니다. 길고 답답한 이야기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부디 어리석은 저한테 지혜를 좀 나눠주세요. 이런 사연인데요. 감히 조언이라고 하긴 그렇고 제 생각을 좀 이야기해보자면 그렇습니다. 일단 아이들이 걱정이 된다고 하는데 만약 제가 스니였다면 아이들이 정말 어려 10살 12살 어린 애들이야 그러면 모르겠는데 지금 20살 정도면 이해를 할 겁니다. 이해를 할 거예요. 그리고 복수를 할 때는 다른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구덕이 무섭다고 장 못 담그냐 그 시기 무섭다고 시집 안 갈 거냐 이런 말처럼 복수를 하고 잘 때는 복수만 바라봐야 됩니다. 아이들 걱정은 그 이후에 하는 거죠.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나는 애들 때문에 뭘 못하겠다 싶으면 그냥 복수를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둘 중 하나만 해야 돼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하다가는 오히려 그게 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수를 할 것 같으면 먼저 어차피 아이들한테 이야기는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야기를 하고 아이들 상태를 보고 엄마를 이해하는구나 그러면 화끈하게 가는 겁니다. 칼질할 때는 손 속에 사정을 두는 게 아니에요. 어스프게 밟으면 이게 복수를 또 하거든. 제 말이 그렇다는 거고 일단 중요한 건 아이들과 먼저 이야기를 하고 나서 향후 나아갈 방향을 잡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끼다 똥 된다는 말처럼 스니는 열심히 조심을 하는데 그 상대방 남편이 터뜨릴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세상에 비밀은 없거든요. 남의 일이라고 쉽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연 보내주신 거고 아무튼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